요기하지마 세상을 날아올라 날아올라 짜잔 어? 거꾸로 들었어요 뻥이에요 장난이에요 잠깐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한자를 제가 며칠 전에 배웠어요? 좀 외웠었어요 제 이름을 왜요? 한자도 써보고 영어로도 써봤습니다 오 뜨신 건가요? 만나 아니 당황시키지 마요 기쁠테의 만나루 한자를 말하면서 여기 보이세요? 손을 기쁠테의 만나루 자 그리고 저의 포지션을 말하자면 리옹5에서 레벨을 맡고 있고요 맑은 정신의 소유자 이건 인정합니다 제가 얼마나 순수한지 순수하진 않아요 무릎을 탁 치고 웃을 때가 정말 많아요 얼마나 순수한지 증명해보세요 맞아요 그거는 여자만 손을 잡아봤나요? 아 그게 순수하지 않네요 여러분 손을 안 잡았어야 순수한 거죠 엉어니 손도 여자 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말이에요? 4천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특이사항은 입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이쁘장한 점 말에 거품이 되게 많네요 이쁘장한 점 얼마나 쓰기 싫었어요? 너 나 싫어해? 아니죠 아니 문제를 콕 집어주는 거죠 이 문제점처럼 그 옆에 있는 문제점처럼 그러면 깔끔하게 저거 클로즈업 가죠 네 이쁘장한 점 한 번 여기 바람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에 화장이 살짝 돼있어서 아 나 그만 시켰어요 편집이다 딱딱딱딱 잘못했어 저의 프로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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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